어 그 제가 죽었을 때 제 몇 자리 옆에 한 자리를 남겨놨어요 그게 여러분들이거든요 왠지 알아요? 첫사랑은 무덤까지 간대요 아니 죽으라는 게 아니라 아니 죽으라는 게 아니라 아니 잘못했다 아 이거 좀 이상했다 첫사랑은 무덤까지 간다를 어떻게 풀까 했는데 죽으라는 소리는 아니었어요 여러분 아 미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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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잘못했다 아 실수 실수 쏘리 그래서 8만 5천 개 준비했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요 8만 5천 개 그 오실 분만 와서 누우시면 돼요 아 여러분 진짜 미안해요 묘캐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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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묘캐팅을 한다고요? 아 여러분 웃기지 마요 나 자야 돼요 나 자야 돼요 여러분 아 미치겠네 묘캐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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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누가 처음 말했어요? 좀 보고 싶다 누가 이 야밤의 그런 아 하하하하